야, 기운 빠지지 마, 기운 빠지지 마. 야, 태안아. 그거 보고 찬 거야? 어떤 거예요? 첫 골. 네. 보고 그렇게 찬다고? 무슨 골이 옆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많이 힘들어요, 힘들어. 다 충분히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또 골만 본다고. 형태가 장군이도 그러고 볼만 봐. 볼만 보면 안 돼. 볼보대? 빨리 몸 돌리라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 공격 들어가는데. 들어가잖아. 그리고 장군이가 포백을 쓰라고 공격할 때도 포백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내가 얘기했잖아. 공격 나가라고 그랬잖아. 저기서 우리 스로잉 공격하는데 너 여기 포백 라인 맞추면 안 되지. 여기서 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이거 원래 네가 스로잉하고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 이렇게 선수가 간격이 맞지. 나도 농구를 해 봤지만 몰라서 막 볼 쪽으로 몰려가고 했었잖아요. 그러나 똑같아요. 그런데 볼이 그쪽에 있잖아요. 형은 스트라이크이기 때문에 골대 쪽으로 가줘야 돼요. 저기 있어도 그냥 골대 쪽으로. 골대 쪽에 있어요. 박스 앞에. 그러면 형이 여기 있으면 수비가 형을 잡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공간이 비잖아. 그때 민호가 들어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형까지 다 가면 거기서 아무리 좁은 공을 도파해도 이쪽에 반대 아무도 없잖아요, 공격할 사람이. 형이라도 지켜주고 있어야 돼요.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에서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가 좌우로. 끌어졌습니다. 태범, 태범. 지난번 경기하고 오늘 뭐 뛰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안 뛰었어요? 어. 안 뛰었어요. 네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거를 못 보여주잖아. 네. 자, 어서 호흡해. 물 좀 마시고. 괜찮아, 괜찮아. 사이드가 너무 빨라. 우리 항상 그냥 먹히는 루트로 먹혔어. 사이드로. 오른쪽 측면으로 좀 골이 많이 가, 안 가? 갑니다. 우리 쪽. 그럼 상대가 지금 왼쪽 측면이 많이 살아나지. 우리가 지금 쥐고 있으니까 공격적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우영이가 좀 쉬어. 우영이가 좀 쉬어. 상호가 위로 올라가. 승철이랑 같이 서. 알았지? 태균이 왼쪽으로 들어가. 왼쪽 들어가서 하고 볼 미드필드에서 볼 잡으면 우리 약속 하나 하자. 현철이가 우선 볼 잡았을 때 정면으로 가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지금 진봉이 쪽으로 넘기는 게 어떻게 생각해? 그게 훨씬 더 빨라. 지금 좀 더 심플하게 공격적으로 가면서 그때 공이 넘어갔을 때 이 진봉이가 세컨볼 따지 못했을 때 떨어지는 볼을 승철이랑 상호가 잡아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공격 쪽에도 계속 상대의 수비수들을 힘들게 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해보죠. 다시, 다시. 파이팅! 충분히 할 수 있어, 충분히. 충분히 할 수 있어. 알았지? 자, 가보자, 가보자. 파이팅! 파이팅! 20분만 더. 자, 그대로 갈게요. 똑같이 하되 우리가 측면으로 또 공격을 많이 해보자고. 네. 오케이, 괜찮아요. 가보자, 가보자. 파이팅! 만족하면 안 돼,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 자꾸 골도 넣어보고 이겨도 봐야 돼요. 우리 앞으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자신감을 찾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어쩌다! 벤져스! 여기는 다시 효창운동장입니다. 어쩌다 벤져스와 강철FC의 이제 후반전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철FC의 선출입니다. 아, 저 파이팅 부러워. 아, 강철FC의 선출입니다. 자, 홈 안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홈 안전은 먼저 강철FC의 선출입니다. 자, 공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강철FC입니다. 윤동식, 윤동식. 턴닝 패스. 모태범. 아하... 김준현 좋습니다. 빨라요. 빠릅니다. 김준현, 김준현. 슛! 높았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기습적인 슈팅. 모태범입니다, 모태범. 넘어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반칙입니다. 반칙입니다. 모태범이 넘어졌어요. 강원재 선수와 모태범이 부딪혔는데요. 고상 입으면 안 됩니다. 다 찼나 보다. 어디야? 괜찮아? 쇄골 아니면 어깨인데, 저거? 지금 저 의료진을 부르는데요. 볼 경합 과정에서 여기서 넘어지고. 팔을 짚으면서. 손을 짚었어요. 어깨를. 자기의 체중이 쭉 눌러서요. 좀 통증이 갈 것 같습니다. 몸길이 부딪히면서 왼쪽 손을 짚었어요. 그렇습니다. 모태범 선수는 워낙에 근육질이어서 툴툴 털고 일어나는 것 같죠? 쇄골 아니지? 네. 다행이다. 사실 아까 안정환 감독이 모태범 선수에게 소통을 치지 않았습니까? 너의 모습을 보여달라. 그렇죠. 증명해달라. 이러다 보니까 모태범 선수가 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우리 곰치가 또 불끈하는 거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해야지. 하다 보니까 조금 그랬는데요. 안정환 감독은 지금 부상 치료 중에도 뭔가 작전을 지치하네요. 냉정한 감독입니다. 냉정해요. 오늘 냉정한의 모습 제대로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공격입니다. 더워, 더워. 미니언스. 오케이, 오케이. 골만 골. 지금 아직까지 모태범은 경기장 안으로 못 들어오고 있고요. 어쩌다 맨제스의 공격입니다. 지금 10명 대 11명의 싸움인데요. 없어, 없어, 없어. 나이스. 실수. 빼겠어요.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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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합니다, 이진봉. 이진봉, 이진봉.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이진봉, 이진봉. 이진봉, 이진봉. 이진봉 슛. 뭐야, 이거. 형, 대기해 줘. 한 번만, 제발. 이진봉, 이진봉. 이진봉 슛. 이진봉 슛. 이진봉 슛. 이진봉 슛. 이진봉 슛. 이진봉 슛. 들어갑니다. 이진봉.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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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민들이 개념. 경례. 강철. 강철! 하나! 강철의 끝이 다르네요. 황토먼스가. 2대1이 됐습니다. 2대1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또 이렇게 되면 말이죠. 우리 감코 라인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정선이 할 수 있어. 간다. 이러면 첫 승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데. 뚫립니다, 뚫립니다. 김민수입니다, 김민수. 간다. 이러면 첫 승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데. 뚫립니다, 뚫립니다. 김민수입니다, 김민수. 돌파. 못 맞고, 못 맞고. 그누나. 그렇죠, 저 핸드링 파울이에요. 염승철입니다. 하나 들어가. 랩플레이 교체 좀 할게요. 안태환 선수가 교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희 씨의 친동생이죠. 안태환이 들어가고 김현동이 나갑니다. 어쩌다 밴뉴스의 코너킥. 간다! 차원스는 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올려주고 짧았어요, 그누나. 황충원 키퍼 잘려봤습니다. 바로 찾습니다.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진봉 볼 잡았어요. 2대1 대결, 2대1 대결. 이진봉. 자신감 붙었어요, 지금. 1대1 대결인데요. 걷어내고 있는 김태술. 지금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오종혁 선수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지, 빨리, 빨리. 상욱아 정도 빨리 들어가. 격투기 김상욱 선수가 빠지고. 오종혁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한 번 더. 그렇지. 발 높아. 정해철이 머리로. 강원지. 나이스. 우리 하니 씨 여동생, 남동생. 다시 나도 안태환. 진봉아, 진영아. 4분 남아, 4분. 하나 해야 하나. 파이팅, 파이팅. 시간 없어, 빨리 움직여요. 5분 남았어, 너. 자, 깜짝이야. 자, 이제 후반전도 한 5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5분 남아 있습니다. 나이스, 출발. 윤동식이 앞쪽으로. 황충원 나옵니다. 황충원 잡았습니다. 황충원 선수가 아주 폭넓게 움직이네요. 후반전에는 실점이 없어요. 자, 비교 얻어내고 있는 정해철. 위로를 조심해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뒤에 뛴다. 요한이 뒤에, 뒤에 뒤에. 간격 좁혀야지. 지금 체력적으로 많이 밀려요. 서서히 밀리기 시작해서. 네, 이진복. 이진복이 오른쪽으로 열어봅니다. 오른쪽 측면. 다시 줘. 다시 줘. 다시 줘. 이장국. 터치아웃입니다. 재빨리 이장군. 그렇죠. 역습에, 역습 가야 됩니다. 빠른 곡이요. 허민호. 허민호. 염수저리 따라가는데요. 허민호, 허민호, 허민호. 자리 잘 잡아야죠. 모태봉 가운데, 가운데. 그렇죠. 됐습니다. 모태봉 가운데, 가운데. 아, 죄송합니다. 강칠구.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어. 슛. 강칠구 슛. 강칠구. 에라이, 칠구야. 아유. 아, 칠구야. 너 오른발 잡이지? 아, 왼발은 자기 다리가 아니야, 지금. 아, 이걸 어디로 때리나요? 63아. 칠구, 63아. 아, 손흥민에서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아, 너 쓰면 손흥민 세레몬인데. 아, 예. 아, 여기 완전 결정적인 찬스인데. 웬만에 걸렸거든요. 아, 발끝에 힘이 없었습니다. 자, 결정적인. 이거 들어갔으면 세기 골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너무 아깝네요. 바로 표정이 홍진경으로 바꾸죠. 홍진경 선수로 바뀌어요. 얼마 안 나오고 다 파이팅하자. 강철민, 파이팅. 하나, 하나만. 하나만. 자, 좀만 더 뛰자. 시간 안 남았어, 시간 얼마 안 남았어. 자, 어쩌다 맨저스 파이팅. 자, 좀만 더, 좀만 더. 아, 손흥민으로 가야 돼요. 예. 아, 손흥민에서 이탈리아 할머니로. 예, 예. 여러 가지 얼굴이 있거든요. 붙어줘야 돼, 붙어줘야 돼. 나이스. 라인 잡아, 라인 잡아. 킵. 야, 이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라인 잡아, 라인 잡아. 킵. 오구역 buff. 야, 이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이진무. 됐어, 그대로 가. 갑 thriller, 밥 줘. 라인 잡아, 라인 잡아. 이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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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딘봉. 다행입니다. 먼저 걷어내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든든합니다. 상대는 이제 김현 선수가 아무래도 좀 거구지만 발이 느리다 보니까 그쪽을 파고 있거든요. 뒤를 잘 메꿔줬어요. 이야, 이진봉 씨도 빠르네요. 707입니다. 707 출신의 이진봉.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코너킥 만들면 돼. 원자야, 빨리 가, 코너킥. 시간 없어요. 빨리. 움직여, 움직여. 야, 만들어보자. 야, 강철애프 씨 목숨 걸고 뛰네.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야, 태범아. 몇 분 안 남았다고 그래. 몇 분 안 남았어요. 한 명씩. 동식 저 앞에 표지, 포인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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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성훈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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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게 늘릴 때도 해야 되는데. 찬스가 열렸죠, 열렸죠? 때립니다, 이거. 젖히고. 그러나. 슛. 찬스가 열렸죠, 열렸죠? 때립니다, 이거. 자, 젖히고. 그러나. 슛. 진봉 마무리, 진봉 마무리. 열렸죠? 때립니다, 이거. 젖히고. 그러나. 슛. 슛. 아, 옆구멍입니다, 옆구멍. 이야, 이 진봉. 이야, 이 진봉. 아, 씨. 와, 이게 뭐야. 슈팅 때리는데 나오질 않아, 왜. 힘든, 힘드니까. 자, 이렇게 해서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